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프레드시트 71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구 중에서 그 셀에 설정된 서식만 복사해서 다른 셀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서식 복사 도구죠 그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컨트롤 플러스 c 그럼 카피죠 복사가 되는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뭐다 붙여넣기니까 v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어라 그래서 v가 되는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요 71번에 정답 3번이 되구요 72번 카메라 가겠습니다 카메라 계획에 대한 설명에다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번째 그 행 높이 열너비가 서로 다른 여러개의 표를 상하 혹은 좌우로 배치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셀의 그 위치 크기가 상관없게 그죠 맞아요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두번째 카메라 명령으로 복사해서 나타낸 표는 원본 셀 범위에 입력한 값이 변경되어 변경되지 않는다 그 카메라 특징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는거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기 할 위치의 행 높이 열너비와 상관없이 원래의 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다 아까 그 이 개념이나 같은 컨셉 이죠 복사하려는 셀 범위를 선택하고 카메라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림으로 복사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복사가 되죠 72번에 원본이 변경되면 변경되지 않는다 아니다 라는거죠 72번에 정답 2번이구요 중앙개명 집사머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 중에서 도구 일반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것은 무엇이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암호뿐만 아니고 쓰기 암호도 가능하고 읽기 전용 권장 다 가능하죠 통합문서 공유는 통합문서에 있어서 되겠죠 그래서 검토 탭에 가시면 변경 내용 그룹이 있어요 거기 가서 통합문서 공유를 해줘라 라는거죠 74번 다음 중에서 셀에 입력한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셀에 왼쪽으로 정렬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문자 앞에 하나 있으니까 문자가 되는거죠 2001원 때문에 문자가 되는거고 피파 다 문자죠 2번 같은 경우는 날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요 숫자 오른쪽 날짜 오른쪽 74번에 정답 2번이고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문자열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된다 방금 전에 했었고 그죠 그 다음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에 정렬되며 여간이 맞는 것 같은데 공백과 암퍼센트 특수문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계산이 안되죠 75번의 정답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 상에 수식 결과 값이 표시된다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 상에 수식 결과 값이 표시가 되더라 라는 거죠 네번째 특수문자 입력은 한글 자음 기억니은 디귿을 누른 다음에 뭘 누른다 한자키죠 한자키 누르면 각각 그 한글 자음에 그 활당되어 있는 목록이 나타나요 특수기호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선택을 한다 또는 번호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75번의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죠 76번 가겠습니다 셀 참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 같은 통합문서 내에 다른 시트의 셀은 참조할 수 있으나 다른 통합문서의 셀은 참조할 수 없다 있어요 이러면 엑셀 사용하지 않죠 정답 1번 나누는 수가 빈셀을 참조하고 있을 경우 요거 샵 뒤에 아이비 그 디비전 나누다라는 뜻이요 디바이드 디비전 나누다 슬래시 0 느낌표 이렇게 오류값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의 범위 이름 지정해서 수식이나 함수에서 활용할 수 있구요 절대참조방식 달러표시 붙는거 F4 누르는거 기억나시죠 절대참조방식은 참조하는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되는 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77번 다음중 시트1에서 시트1에서 얘가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시트1에 A10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니까 그냥 A10이라고 그러면 되요 얘는요 셀과 2월 매출 여기 공백이 있는거 조심하시구요 공백이 있을때는 땡땡이 표시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해줬네요 없는 경우는 안해줘도 되지만 그 없는 경우 안해줘도 되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엑셀이 땡땡 해줘요 그것도 조심하십니다 2월 한칸 띄고 매출이 반드시 양사이드로 싱글커테이션 맞고 붙여줘야되는거 명심하시구요 A1 셀을 곱하는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는 아까 안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1이라 쓰니까 틀린거고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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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트하고 셀은 느낌표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4번은 두개 짜리로 했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대괄을 썼죠 그럼 남는거는요 3번밖에 없다라는거죠 는 A10 곱하기 싱글커테이션 마크 외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좋다라는거고 2월 한칸 띄고 매출 맞구요 그 다음에 느낌표 A1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8번 78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셀 서식이 그 지정된 셀에 마이너스 2 3 4 5 6을 입력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 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0. 이게 조심하시게 0.0 하고요 콤마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2 3 4 5 6이기 때문에요 일단 콤마를 주고 뒤에 아무것도 안주면 세자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콤마 마이너스 2 3 까지 나와야 되는데 .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4 5 6 그죠 얘 때문에 마이너스 2 3 점 하고 끝나야 되는데 콤마 때문에 세자리가 날아가는데 문제는 점 하나를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0.0이니까 .0이니까 그래서 4 5 5 때문에 올라가요 그래서 23.5 가 됩니다 이걸 직접 시습 해보셔야 돼요 정답은 4 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23.4 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요 마이너스 2 3 4 4 6을 선택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입력한다면 0.0 콤마를 주면 0.0 콤마를 주면요 마이너스 2 3 까지 나오면서 0.0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4 4이기 때문에 0.4 가 돼요 이걸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79번 가겠습니다 다음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 결과 잘못된 거 무엇인가 1 2 3 4 5 샵 콤마 샵 샵 0 그러면 일단 샵 앞에 뒤에 그 세자리 확보해줘야 되겠죠 콤마 3 4 5 그 다음에 앞에 1 2는 버리면 안되죠 1 2 자릿수가 없더라도 그림 골뱅이 자 골뱅이는 그대로 문자 붙여주는거죠 자라는 문자를 0.4 물음표 물음표 5분의 2 이렇게 나타내주는거죠 4번 같은 경우는 5 샵 샵 점 0이죠 그러면 점 0이니까 5.0이 되야되는거죠 이런 날아가야되죠 79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거구요 아울러 여러분들 요 78 79번 문제 70번을 통해서 반드시 좀 해보셔야되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 셀 소식의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1번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셀 소식의 단축키 그 다음에 요 에스터리스크 별표라 그러죠 그 별표 기호 다음에 어떤 그 특수문자를 넣으면요 셀의 너비만큼 그 기호를 반복해줘요 별표를 반복하겠다면 별표 별표 이러시면 되는거고 별표 대시 그러면 대시가 반복되고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실거라구요 자 80번 문제 가겠습니다 80번 지금 C2 C3 셀처럼 그 수식이 보인다라는거죠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거죠 오피스 단추에 엑셀 옵션에 고급 탭에 가시면은 그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의 표시를 체크한다 맞네요 80번이 정답 1번이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컨트롤 플러스 틸더 키라 그러죠 틸더 ESC 바로 밑에 있는거 숫자 키 1번 왼쪽에 있는거죠 틸더 키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식 탭에 가시면 수식 분석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수식 표시 도구가 있어요 그걸 눌러줘도 됩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는거고 81번 사장 부장 대리 사원 자동으로 입력하라고 한다 다음 중 올바른 메뉴는 무엇인가 이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죠 뭐 나머지 거 다 불만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 그 오피스 단추에 엑셀 옵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다라는거죠 81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거죠 82번 다음처럼 선택된 범위의 셀에서 A5 셀까지 컨트롤을 눌렀다라는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컨트롤 누른채 체육에 엔드를 들게 했다 자영동체육이 실행했을때 A5 셀이 여기죠 표시되는 값으로 오른거죠 컨트롤을 눌렀기 때문에요 2009년 10월 1을 2009년 10월 3일이 반복되서 나타난다는거죠 그러니까 A5 셀에는 10월 3일이 된다라는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해하셨나요 만약 컨트롤 키를 안눌렀다 그러면 1357 이렇게 가는거죠 10월 1일 10월 3일 10월 5일 10월 7일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컨트롤을 안눌렀으면 83번 그림에서 ES3 셀에 는쌈 달라비 달라3 요거 절대참조 절대 변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DS3 상대참조 변한다 여기다가 그걸 했을때 2에 5까지 이렇게 트랙을 했을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얘는 안변하니까 는쌈 달라비 달라3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뒤에 4,5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치는거죠 정답은 37이 되요 83번의 정답은 4번이구요 84번 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조건부 서식은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때 서식을 줘라라는 개념이요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이 우선에서 적용되는거고 하나의 셀에 두개의 규칙이 모두 해당될 경우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을때는 모두 적용되더라구요 그 규칙은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규칙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8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거고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서식 적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제한이 없다라는거 조심하시구요 85번 문제 어려운거 같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였을때 지정한 서식이 적용된 셀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죠 문제는 뭐냐면 셀값이구요 제외 범위에 제외 0부터 85를 제외하라 라는거죠 여기에요 0부터 85를 제외하라 그러면 80이죠 그 다음에 65 75 80 77 84에요 그죠 표지 한번 보세요 얘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90 95 90이죠 얘들만 나타나는거에요 그러니까 90은 C에 2 그 다음에 95은 D에 2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기말함이 기말함의 수학점수니까 D에 4 C2 D2 D4 D4 만 나타나는거죠 음 정답은 4번 85번 C2 D2 D4 자 85 어렵지 않죠 제외 범위다 0에서 80 85 86번 다음 수식을 실행한 결과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SQRT는 양의 제국군이니까 16금은 4가 되는거죠 16금은 4가 되는거고 그 다음 맥스는 최대값이니까 4하고 0.5가 없는거죠 그 다음 추주는 얘 네 번째권을 골라줘라 하나 둘 3 그 다음 카운트웨이는 다 카운트하는거니까 월 하나 둘 3번만 87번 그 오른것은 무엇인가 라지 가장 큰값은 맥스 뭐지 가장 작은값은 맥스 맥 그 다음에 인수중에서 공백이 아닌 그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로 4번 카운트이프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때 카운트죠 그 보기는 숫자데이터의 개수는 그냥 카운트다 87번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88번 시스템에서 현재 날짜의 연도를 구하는거 현재 날짜는 투데이 오늘 연도는 이어 그쵸? 그러면 정답 그럼 이어 투데이 가로위로 가로잡고 그 다음에 이어 그에 가로위로 가로잡고 그쵸? 현재 날짜 투데이 연도는 이어 그쵸? 다음중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 컴퓨터일반문제 풀 때 이거 엑셀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텐데 그쵸? 나우가 되겠죠 는 나우 가로위로 하라고 투데이도 마찬가지구 90번 다음중 입사일이 1989년 6월 1일인 직원의 오늘 현재까지 근속 일수를 구하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함수는 무엇인가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함수죠 그래서 오늘이니까 투데이 현재까지는 오늘이니까 투데이가 되는거죠 그쵸? 투데이 빼기 데이트 1989 콤마 6,1 맞네요 90번은 정답은 2번이 된다 라는거죠 3번은 거꾸로 했고 4번은 데이루스에서 틀렸고 90번 같은 문제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되고 실무에서도 잘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 두셔야 되겠죠 91번 A1에서 2셀에 아래 그림과 같은 문자가 입력되어 있다 아래 수식 아래 보기의 수식을 A3에서 D3셀에 순서대로 입력하려고 한다 입력하려고 한다 다음 입력된 수식의 결과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쵸? 레프트 BA1에서 그러니까 레프트 BA1셀에 있는 요 얘를요 BA1에서 왼쪽에서 두개 왼쪽에서 두개는 터활이에요 이렇게 합쳐주는거죠 E2 E2는 뭐예요? 얘는 토활용이 되죠 토활용 토 활용 이렇게 되죠 세 글자고 그 다음 mid CA1 CA1 여기죠 CA1은 세 번째에서 두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두개는 토활이 되죠 토활 토활 그니까 일반화에 2번 투수만 했었습니다 네 세 글자입니다 그 다음 3번 라이트 혀르지 못해 알바를 라이트 CA1 에서 세개 그러니까 칠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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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세개니까 이렇게 토활용이 되죠 토활용 얘가 이제 정답이에요 이게 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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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번은 C2D2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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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활용 2급에서 나오는 함수는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2급과 1급을 동시에 시험 보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은 함수 좀 잘 들어갑니다 근데 대본이 1급하고 2급을 동시에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본이 2급은 확실하게 붙고 1급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2개가 다 붙으셔야 되겠죠 A2셀의 다음과 같은 수익을 입력했다 다음중 결과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거죠 그 A1에서 세개 A1 이게 다 A1인데 앞에서 세개죠 그럼 앞에서 세개면 900이 되는거고 900 그 다음에 여긴 더하기 해줬어요 더하기 그 다음 미드 A1에서 여기에서 열한번째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한번째 2네요 2부터 11번째에서 2개 23이 되죠 23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다라는거죠 93번 가겠습니다 아래의 워크시트에 F2셀에 F2셀에 이제 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넣었어요 뭐냐면요 NUNIF E2셀 E2셀 얘가 8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80 이상이면 뭐에요 합격 참이면 여기고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 F4 F2셀에 있는 그 수식을 F4까지 채우기에는 드래그를 했을 때 F열의 결과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80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그럼 90이죠 합격 77 불합격 70 불합격 그러니까 합불 불 평명 합격 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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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합격 합불 합불 ? 합격 94번 도 시험은 제 잘 나오는 문제에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그 아래의 시트 에서 동그라미는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동그라미 1개당 2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우리가 이거 맞은 개수 곱하기 몇 개였으면 돼요? 20이죠. 이건 엑셀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시험 점수를 계산했다. 점수필드에 표시하려고 할 때 H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오른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일단 동그라미 계산 하나 둘 셋 이 사람 4개 맞았어요. 그럼 4개 곱하기 20이 되지 않습니까? 80점이고 이 사람은 3개에요. 60점이고 이 사람은 오 다 맞았네요. 100점이네요. 자 뭘 이용하셔야 됩니까? count if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some, some if, when 그죠? 그러면 여기서 count if를 쓰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G2에서 C2에서 G2의 동그라미를 count if 찾아라. 그 개수를 찾아라. 그 개수를 찾아라. 그 개수 찾으면 20을 곱해줘라. 94번이 정답이 2번이구요. 시험제 잘 나오니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95, 96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풀일 시간이 되겠네요. 엑셀 같은 경우는 문제를 26개, 25개 이렇게 쪼개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산 대리점의 공급 단가의 합계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에는 합계를 구하기 위한 수식으로 그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가겠습니다. 첫 번째 는 썸 D2 D4 D9 D2 D2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D2는 450 여기죠. 450 부산 그 다음에 D4 D4 여기죠. 부산 부산 또 부산이 어디 있나요? D9 450 썸 D2 D4 D9 그러면 부산 대리점의 공급 단가의 합계 구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는 썸 IF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A2에서 A9 A2에서 A9에서 A2에서 A9 사이에서 부산인 것만 골라라 라는 거죠. 그죠? 부산인 것만 골라서 골라요. 고른 다음에 뭐의 합을 구해요? D2에서 D9 D2에서 D9에 부산인 것만 해당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썸 IF 같은 거니까 2번이랑 썸 IF A2에서 A9 D9 A2에서 D9 A2에서 D9 전체를 다 줬어요. 전체를 다 주고 그 다음에 A2 A2는 뭐예요? 여기 부산인 것만 부산이 왔으니까 여기 지금 땡땡이 부산 땡땡이 해도 되고 A2 부산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D2에서 D9 D2에서 D9 이래도 된다라는 거죠. 전체를 주고 나서 A2 부산을 찾아라 라는 거죠.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D함수인데 D함수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A1에서 D9 이렇게 범위를 줘요. 그 다음에 D1 D1은 뭡니까? 여기 공급 단가에 썸을 구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마지막에 조건이 와야 되는데 A2 이렇게 왔어요. A2 그럼 부산만 왔거든요. 그럼 아까 4번처럼 A2 부산만 와도 될 것 같지만 D 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건이기 때문에 뭐가 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A1에서 A2 바로 밑에 보기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D 썸 D1 A2 이렇게 돼 있는데 D 썸 A1 D9 범위 주면서 D1 여기까지 맞았지만 A1 A2로 되어야지만 올바른 수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95번의 정답은 3번이다. 95번 같은 문제 오늘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면서 여러분들이 실시를 통해서 반드시 넣어두셔야 되겠죠. 96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판매한 회사들의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일단 100만원 이상이니까 이상은 크거나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100만원에 오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옳은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썸이프 또 났어요. B2에서 B5예요. B2에서 B5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상이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상 100만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여기다 생략을 했어요. 뭘 구할지 생략하면 자기가 자기의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100만원 이상인 것만 구해요. 그럼 정답 99번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왜 틀렸냐면 C2에서 C5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은 왜 틀렸냐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요. 이렇게 써줘도 돼요. 콤마 줘도 되는데 여기가 C5잖아요. C5는 이가 틀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썸이프인데 썸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썸이프 뭐 카운트이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아까 94번 같은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95번 같은 문제도 중요하죠.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97번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